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재미를 경험하지 않나요? 인조해 하자고 매년 인조해 하는 거고 고기는 뭐 크는 사람은? 응 진짜 막 파는 거 타는 거야? 파는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? 할 줄 알아요? 내가 말해 이거 팔 수 있는데 여기서 해 보고 왜 이렇게 해? 안 해봤어 국은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거 과자 한 번 먹어봐 야 네? 네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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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들어가는 거지 내는 정초돈이 없기 때문에 후추포레인지? 내가 왜 안하는 거지? 너는 정초돈이 없기 때문에 대전이야 후추포레인지? 비교 리월드, 비교 리월드... 비교 리월드, 비교 리월드 faze, 기회 짱 도료 1위, 도료 1위, 다찌가 다 돼, 물건이 고생 잘 드세요? 먹을 때 40분 후 계란ibel UNDO 감사합니다. 나중에 드세요. 선생님하고 이렇게 맛잠하고 얼마나 좋아하네요. 선생님이 어떻게 먹어야됬지. 치즈 아니네. 아이고 자아. 앗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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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 만두 나 거세요 아 그럼 너무 괜찮죠 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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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네 iff 하얀 기아 만두 낳아서 아우그럼은 만두 많아요 몇개 덥니까? 몇개 덥니까? 3개 덥죠 진짜요? 좋았어요 미쓰배 코리안 끝 만두국 끝 끝 끝 끝 끝 뺴 잡고 3개 3개 1개 2개 3개 3개 5개 바지가 이게 제일 시원하던데. 그거 가져가세요. 어쩐지. 아, 이 바지 진짜. 네. 제가 불 끄고 잘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